연ovich 선수 베스트 짝꿍 선발대회? 이게 뭐야? 짝꿍. 무슨 뜻이에요? 짝꿍 뭐지? 베스트 짝꿍? 모르겠어요. 베스트 프렌드. 베스트 프렌드? 경미 뭐 할 것 같아? 바하가 그런 것 같은데. 봤어, 봤어, 봤어 베스트 작고이니까 일단 2인 삼각 키보다 그러니까 2인... 이거 보자 림보 설마 드는 고 오! 와! 뭐야, 유한이! 아, 케이찬 형! 안녕하세요. 어쩌다 보니까 MC 화내입니다. 케이찬입니다. 자 여러분 저희가 왜 모였는지 궁금하시죠? 네! 바로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에서 함께 등장할 내 짝꿍을 정하는 날입니다 베스트 짝꿍 선발생! 미역이야 아오! 미역이야 일단 저랑 짝꿍을 하게 되신다면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로 하는 게임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머리로 하는 게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G그룹에서 같이 하고 싶은 연습생은 장아오 연습생입니다 저는 박홍우 연습생입니다 같이 짝꿍을 하고 싶은 연습생은 성매추 형입니다 저도 성매추 형 이후부터 그 사람이 연습 같이 했을 때 엄청 친절해요 나 아닐 것 같아 일단 나 아닐 것 같아 같이 하고 싶은 K-굽 연습생은 건위입니다 제가 보고 짝꿍은 오스케 이유를 말해줄게 오스케 너무 귀여워 지켜주고 싶어 내가 나쁜 사람들 다 전해줄게 내가 나쁜 사람들 다 전해줄게 나만 믿어 고백을 한다고 이 표정 봐 공택 간 짝꿍은 오스케 군무 오스케 군무 오스케 군무 오스케 군무 오스케 군무 큰일 난데요 왠지 상대가 생겼는데 오스케 군무 오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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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케Al 나 여기 재밌다 오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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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이게 아침부터 체육관에 온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. 바로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. 개인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야 뭐야 뭐야. 준비사업. 슉. 우와. 저렇게 보시면은 바로 그냥 베스트 커플 하는 거예요. 아. 저는 일단 무한. 긍정, 에너지, 열정맨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팀을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짝꿍이 되고 싶은 G그룹 연습생은 하루토입니다. 하루토 연습생입니다. K그룹 연습생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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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빈이 형입니다. 와. 환빈이 형입니다. 와. 됐다. 끝났다 끝났다. 대단해요. 내꺼. 아 이런 기분이구나. 아. 아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오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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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 뭔가 제가 약간 어두웠을 때 진짜 저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진짜. 뭔가 이분이랑 계속 같이 하면 저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으실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요. 네. 아 저는 지중이 형 뽑았습니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네.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. 네. 네. 그리고 이 그룹의 저와 커플이 될 멤버는 천지 안이입니다. 필isa dont speak upon me니op. 천지 안이입니다. 천지 안이입니다. 얼른 캠든이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도와줄 거고 아, 감사합니다 아, 대단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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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 짝꿍 선발대회 모든 짝꿍이 정해졌는데요 짝꿍의 팀워크와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미션 환상의 짝꿍 요가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고난도의 커플 요가 자세를 가장 오래 버틴 20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1단계요? 이거 어떡해 안 돼, 안 돼, 안 돼 2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 2단계입니다 3단계 바로 3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아, 이걸 어떻게 해 시작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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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됐다, 됐다! 우와, 우와, 우와! 탈락했어 괜찮아요 하하하하 안 돼! 아,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아, 우리 괜찮은 것 같아 아,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이재부터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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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!! 아~~~ 아~~~ 아~~ 아~~ 아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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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손 모두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~~ 아~~~ 아~~ 잠시만 네 4팀 남았습니다 4팀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아주 편안합니다 우린 빛나 난 너라서 빛나 우린 빛나 난 너라서 빛나 우와 우와 1등 2등 진짜 이제부터 버티기 싸움이에요 버티기 싸움 이 요가 최강 짝꿍에게는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오오오오 1. 안전 1. 안전 1. 안전 2. 안전 잠시 2 팀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도와 다리를 쫙 펴주세요. 이래도 버티네요! 하루투 연습생 난나라 서 빛나 혹시 요가를 배우셨어요? 아니요 말 시키지 마세요. 어때 지금 힘든가요?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진짜 멋있어요! 이제부터 다리가 굽혀지면요 그냥 탈락입니다. 사랑해 오스키 사랑해 도하 어떻게 해도 진짜 열심히 해서 꼭 1등 만들어줄게요. 진짜요? 와 와 와 네 한빈이 탈락 와 박도하 오스키 연습생이 우승입니다. 와 너무 잘한다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고생했어요. 뭐예요? 황금 요가매트 요가복 열어주세요! 정말 정말 사랑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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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진짜 최고다 와 부럽다 와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베스트 짝꿍을 향한 다음 미션은 바로 바로 밀어서 짝꿍 해제입니다 네? 어? 밀어? 오히려 더 짝꿍 해제? 이번 미션은 2대2로 지행되는 단판 대결인데요 원 안에 들어가 상대팀 모두를 원 밖으로 먼저 밀어내며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밀어내야 된대요 원을 그냥 바꿔도 걸리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저희는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같아 이거 좀 불리하긴 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밀어서 짝꿍 해제 바로 첫 번째 팀은요 정민규 연습생 히로토 연습생 나와주세요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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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악!!!!!! 우와!!!! 와아아악!!!!! 와아아!!!! 와아아어어어!!!! 어떻게 이게어 민교 형을 우와와와와 away 와아아아아!! 우와OO 아우라 다른 애가, 아우라가 이에 맞설 또 다른 피지컬 괴물의 짝꿍이죠 박도아 할 것 같아 박도아 오스케구 나오세요 박도아 오스케구 나오세요 와우와우와우 우리 씹으러 가자 야 이거 진짜 세기의 대결이야 민규 형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너무 고마운 형이지만 오늘만큼은 계급상 때고 한판 붙자 와우 자 이쪽에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좌는 약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장난이 아니네요 오우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좀 달려가서 오스케는 던질 테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금방 안에 도아를 받혀 이거 게임 아니라 그냥 올림픽 같은데 거의 그 자 준비되셨나요? 네 준비 네 오스케 탈락 오스케 탈락 팀 당호동이야 왜 아휴 형 광기예요 광기 호랑이가 포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네 잘 싸웠어 네 잘 싸웠어요 우리 얻어봐 아아! 이거 살리나야지 아니 이거 벌써 맞아? 와 이 피지컬 누가 봐도 산대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세다 이건 너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! 어떻게 이기냐고!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! 어떻게 이기냐고! 이에 맞설 산대를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바로 윤정우 크리스티앙 윤정우 크리스티앙 짝꿍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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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앨러 피스앨러 남은 짝꿍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아하는데? 파이팅! 오! 건욱이는 진짜 괴물이야 아우 몸이 어떻게 저렇게 커 어떻게 그냥 말로 할 때 걸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쉬실 건가요? 윤정협 지생? 쉬실 거예요? 아니 보누아 몇 살이지? 여러 분입니다 어, 말로 할 때 잘 듣자. 아, 네. 뭐라고? 뭐라고 했어? 뭐라고, 뭐라고 했어? 오, 바로! 오, 바로! 크리스티안 탈락! 장하우 탈락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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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레전드다. 이겼어, 이겼어. 종호 형 뭐야? 이 피지컬을 봤을 때는 모두가 바꾸는 연습생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. 왜 지셨나요? 어, 전 K그룹. 유교 사상에 의해서. 인정. 어짜 맞지. 어찌. 어찌 감히 형님을 제 두 손으로 밀 수 있겠습니까? 아. 고맙다, 건강. 아, 앤. 감사합니다. 잘생겼습니다. 네, 탈락. 예담이 탈락한 오성민, 당황의 짝꿍이 승리하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이동혜 연생 탈락입니다 마진시앙이었어요 이동혜 연생과 마진시앙 연생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진짜 부탁드려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올림 벌써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사실 제가 힘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났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지거든요 웬만하면 지는데 아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씨 다르죠 뭐 이외택, 우무티 사실 위즈이 하잖아요? 위즈이 하잖아요? 맛팀의 의견은 아닙니다 맛있게 잘 발라 먹겠습니다 들어와 올림 들어와 하하하하 회택이 형 너무 귀여워 회택이 형 너무 귀여워 싸우치 싸우치 진짜 우리 형님 잡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형님은 우리 형님 올림이 형, 회택이 형은 들어갈 것 같은데 회택이 형이 이 일일 것 같은데 회택이 형은 어..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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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 와우 간절함은 이루어진다를 전 방금 봤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 아 저 공감대 아 이게 힘으로 이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너무 새롭고요 간절함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짝꿍 선발대회 마지막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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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콕콕입니다 코끼리 콕콕 콕 1, 2, 3, 4, 3, 4, 4, 5, 5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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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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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앉는 게 아니라 콕이에요 특별히 공연한 팀의 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초 38입니다 윤종우 크리스탄 짝꿍 잘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렇게 빨라 올라와, 1, 2 1. 올라온다! 대박이다 18초 16입니다 뭐야 되게 나이스 이혜택 우무티 짝꿍입니다 와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정말 잘 못했어요 기년도는 너무 어지럽고 시선을 저면 하나를 꽂아야 돼 빨리 돌고 빨리 와야 돼 일단 중간에 넘어져더라도 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5일에 다 할 거야 준비 엄청 빨라 너무 빠른데요? 와 맥캐야 형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여기도 빨라 여기도 빨라 여기도 빨라 나의 실패 지민한 경기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어어어 코아! 와! 빨라 x4 어! 다 왔어요! 어? 일부러 그런 거야? 자, 바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 짝꿍의 결과는 17.96입니다. 17.96입니다. 정민균 히로토 연습생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와, 잘할 것 같아.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? 준비! 한 발로 돌아, 한 발로. … … … 무서워 무서워 우우우우우 좁쌀했어 좁쌀했어 좁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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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! 네! 나 힘들지인 줄 알았어. 취권이야, 취권. 귀찮아다, 민규야. 아니 우리 보다 빠랐다는 거 같아, 그렇지? 아니, 형님 진짜 빨랐어요. 과연 17초에 2회택 우무티 짝꿍을 이길 수 있을지? 마지막 짝꿍의 결과는 6초 3호입니다! 6초 3호 입니다! well! 6초 3호입니다! Well! well.. Made from Tsar so you? d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